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 신축년의 말띠 상반기 운세를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4월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연인이 되실 수도 있는데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별하시는 일 그것이 또 제가 볼 때는 상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별이 아닌 그렇죠 가족 간에 또 아니면 또 주변 지인의 상문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주변에 조금 불운의 소식이 들린다 4월은 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은 조금 좋게 들어와요 4월에 그래서 조금 혹시나 뭐 앓고 있었던 평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조금 많이 회복됐다 나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4월에는 5월 볼게요 5월에는 귀인이나 어떤 이런 사람 인연적인 수에서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도움을 받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재물도 좀 들어오긴 하지만 5월 달에 우리가 문서 운이라고 하죠 문서 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운이 나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문서를 놓지 말아야 할 거를 우리가 사인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하하는 문서를 갖도록 해라 5월에는 좀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6월 보겠습니다 6월에는 어디 멀리 떠나셨거나 어디 먼 곳에 우리 뭐 기력이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서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하순경의 운세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우리 말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세가 하순에 열려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도 좀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그리고 자금이나 이런 것도 크게 막히지 않고 양호하게 흐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가정이 편안해지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냥 만사태평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7월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이상하죠 또 7월 달에 수입이 저조해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가득이나 덥고 힘든데 그러면은 몸도 좀 아프겠죠 안 하던 막 스트레스가 막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오니까 몸도 조금 안 좋다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달 7월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중순지나 말경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만회가 돼요 만회가 되니까 너무 염려하시지는 마라 내다보고 가면은 그나마 내가 그거를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막 가면은 언제 이게 끝이 날까 사람이 지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지나면 나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말띠들 힘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신축년 상반기 말띠 운세를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